노래의 데스파시토 데스파시토 저스틴 비버 버전 방제 바꾸지 않았어요? 페이커 만나면 방제 바꿨는데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죽는건 쉽지 게임중일 때는 질문같은거 잘 못보니까 공지에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해드려요 게임중일때는 좀 집중해야되서 나에게 선행은 사치일 뿐 저사람 하스 잘하는데 세전이 많이 올거같아요 게임중일 때는 지금이 강력한 공지에 대해 강력한 공지에 대해 잘생겼어요 사치 않으면 그리스에 대해 이 공지를 알아보고 아 미니언을 너무 많이 맞았다 질균 잘했어 검 하나 멍게 왕자의 노랄 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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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쇠조안이 형님이 진짜 내 라인을 많이 오거든요 이 판 좀 많이 죽을 것 같애 대포멸시 실화냐 아 실쇠했다 2로 빠질려 했는데 좀 실수했다 근데 다음번에 자크부를 접어 다음번에 자크 한번 붙자 다음번에 자크부를 접어내고 다음번에 자크부를 접어내고 다음번에 자크부를 접어내고 카소스가 자크한테 진짜 약해 그래서 흠 ㅎ ㅎ ㅎ ㅎ ㄹ ㄴ ㄴ ㄴ ㄴ 아 아 러브샷 했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엔 자크는 미드만 봐오면 될 것 같아 확실히 전판하고 전첩판에 좀 집중을 많이 하다보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졌다 더이상 도망치지 않는다 도뿌릴때 한 번이라도 봐주지 박랑자라고 길을 잃은 것 같다 타서 쓰고 미치 않나? 없네 카소스 궁 아까 썼나? 쓴거 못 받았는데 볼로 뺏었네 칼날불이 먹고싶은데 참았다 보여주나? 아 아 나 집에 여기 갔어 나는 어 씨라도 먹을걸 어 맞아 도뿌리야 도뿌리 아 더럽게 아프네 따쿵 카소스가 풀이 저랑 딱 돌아서 같이 타이밍이 진짜 좋았다 플래시 박치기 아닌가? 아 죽었다 아 이거 생각 못했다 플래시 빠졌을걸 펑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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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을 못하네 제오워드 안 부순네 제오워드 안 부순네 무난하게 가면 이길 것 같다 천상계라고 봐야죠 챌린저 상위권들 만나는데 억하 뭐야 뭐야. 보여주나? 아니 카소스 저거 안죽네? 저먹으러 오는데? 까비 가능합니까? 아닌 것 같아 왜 이러지? 이봐 확실히 못한다 내가 까고 죽어 메이드 야 나이스 킹스칼 나이스 너는 이름이 아닌 진장에 있는가?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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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누군지 잊지 않을 것이다 카소스 저 플래시 없지 않나 지금 와 이거 산다고? 파밀 실수 오지게 하네 우리 팀 다 죽었네 내 명의는 실추된지 오래다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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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소스 한 번 더 잡으러 가자 하소스 한 번 더 잡으러 가자 하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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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오케이 또 위험하긴 했어 하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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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가도고 죽을 것 같은데 하소스 어그로 용이네 하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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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탐사하겠다 바루스 마취 가는건가? 운전자의 방투 상위팀 뭐더라? 저거가 돼 판타하면 뭔가 이길거 같긴 한데 누가 다 못쳤다 잡았다 하소스 스킬좀 한 라인 더 먹는거 같은데 어 대포 먹었으니까 아 못먹었네 개소내는 마지막 Q 안맞았으면 살수도 있었는데 역시 카소스 장인이라 그런지 Q를 잘 맞춰 마지막 Q 피했으면 살았는데 안 먹었는데 내 CS 다 날아가네 뭘 또 갔지 또 싸우세요 형님들 또 싸우세요 형님들 쟤네들은 왜 또 싸워 쟤네들은 왜 또 싸워 카소스 카메라인가? 카메라 없네 쟤네들은 왜 또 싸우면 저게 또 싸워 사람에게 말할거에요 네 싸우는가 생활이 배너 사우난 하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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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나 톡톡톡 아 카밀이 이상하긴 했어요 했어야 했는데 자기 무빙을 좀 자신만만 했던 것 같아요 야 너까지 걸리면 나도 걸리잖아 썼네 GG 오케이